국제인권단체가 연례의 사형현황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전세계 20개 나라에서 800명이 넘게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도 포함됐는데 특히 공정한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도 무리한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공개한 사형선거와 집행 2022 보고서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16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사형이 집행된 전세계 2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포함됐고 아울러 북한은 사형선거가 있었던 52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키아라산 조르지오 국제엠네스티 사형제도 고문은 이날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특유의 비밀주의로 인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북한에서 다양한 사유로 사형선거가 내려지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금지된 영상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어떤 것들은 없을지 않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은 없을지 않으신 것들은? international law, we hear reports, for example, of the death penalty being imposed for dissemination of banned videos, for example. We also hear of very speedy and very fast trials that lead to the imposition of the sentences without the very basic safeguards of a fair trial that should be guaranteed in any criminal case, but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death penalty is a possibility. 산초르제오 고문은 북한 당국의 사형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도 사형 관련 자료를 정부가 국가 기밀로 분류하는 탓에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등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해도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는 883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3% 증가한 것으로 2017년 993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해 모두 18건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막을 공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